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신중하게, 이혼은 신속하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어떤 거지같은 일이 생기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남편과 시댁 사람들 모두가 그지색 양아치인 걸 이미 알면서도 아이를 셋씩이나 낳은 어떤 아줌마의 우애 원제 싸우면 집 나가고 이혼하자는 남편 10살, 9살, 6살 아이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삐지면 집 나가고 화가 나면 집 나가고 툭하면 이혼하자 이런 소리 맨날 듣고 살았는데 꾹꾹 참다가 만성 우울증 진단도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위로는커녕 약을 왜 먹냐 이러면서 뭐라 하질 않나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직장 동료 앞에서 개무시를 하시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 뒤로 3주 동안 집을 또 나가셨죠 저희 큰아들 생일을 핑계삼아 다시 한번 꾹 참고 타이르고 들어왔는데 더운데 수고했다고 두 팔벌려 안아주는 아내한테 야 필요없어 나는 너랑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짐가방을 싸더군요 짐가방을 그런 모습에 아이들은 울고불고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자네 왜 이러나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앞에서 대놓고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어른을 한 번씩 째려보는 진짜 인성 개바닥이야 내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라고 했지만 뒤에 나옵니다 알고 있었다고 다음날 퇴근까지도 연락 한 통 없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죠 결국 그제서야 미안하다 내가 이번 일만큼은 할 말이 없네 내가 한 번만 더 집을 나가면 그때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네가 내 엄마야 내가 계속 이래도 데리고 살 거냐 등등등 별소리를 다 하길래 아 진짜 이번엔 반성을 하는구나 했죠 그러는데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에 뭐에 또 기분이 나쁘셨는지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을 줄테니 이혼하자고 통보를 하더니 집을 내놨더라구요 그러면서 아이가 3명인데 양육비로 월 100만원 적어놓고 말입니다 저도 이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자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입니다 집에 팔려야 돈을 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는 소송을 걸어라 어쩌고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그 와중에 집에 모아둔 위스키가 걱정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이들한테 먼저 연락한 적 한 번도 없구요 가끔 연락이 돼도 누가 어른인지 생각하게 되는 뭐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건 너무 안타까워요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건지 왜 계속 저러는건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다들 본인 새끼만 챙기시고 다들 피하세요 오히려 남들이 많이 챙겨주고 걱정을 해줍니다 남편 북만 없지 인복은 참 많아서 다행이죠 한 번만 더 나가면 엄마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더니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나봐요 정작 저는 이혼 사유를 몰라 법원에서도 모름이라고 쓰고 나왔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런 인상쓰레기가 나왔겠죠?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니까 그렇게 원하던 이혼 드디어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안하는거야 평생동안 상질만 부리고 수술도 못하고 지긋지긋해서 빨리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질러놓기만 하고 참 한심해요 이런 상황에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? 좋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댓글 1번 저도 못할 지식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아이들 아버지잖아요? 지 자식들은 어쩌겠어요? 쓴이가 양육권을 거부해버리세요 대대 쓴이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저런 쓰레기로 만들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원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집을 나가셨답니다 옛날에 본인 젊었을 때 하던 거 똑같이 한다고 시모가 아이고 저거 애비랑 똑같다 그냥 냅둬라 괜찮다 이러세요 2번 혹시나 짐 영입 빼돌리기 전에 저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놓고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소송을 진행하라고 증거 빡세게 모으고 애 3명 데리고 살려면 받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받아내야죠 네 됐으니 사실 제가 소송할 생각은 없어서 이런 것까지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댓글 감사합니다 3번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일단 이혼 변호사부터 구하고 그동안의 많은 걸 전부 녹음하고 남편과 대화하는 거 다 녹음해요 갇혀분해가지고 집자선 못 움직이게 정지시켜놓고 그리고 이런 남자와 애는 셋씩이나 싸질러 놓고 님도 참 보면 대책 없고 무책임합니다 뭡니까 대화내용 문자 전화 8년치 쌓여있고요 쌍욕하고 싶고 연락 안 받고 그랬던 사람이 이혼한다는 순간부터 메시지로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존칭을 쓰는데 너무 소름끼쳐요 4번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애들 셋 낳기 전엔 안 자렸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님이 더 대단한 거고 댓글 쓰니 그렇게 했었죠 결혼과 동시에 아이부터 생긴지라 첫째를 낳고도 혼자서 이혼사무소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땐 결혼한 지 5년도 안 됐던 터라 혼자 애 키우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때문에 참고 참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정했죠 알고 있었다고 댓글 아니 그런 남자를 믿고 애를 새식이라 사질러서 야 지팔 지꼬래 전형 그냥 네가 왕입니다 왕의 DNA요 아니지 지팔 지꼬 DNA죠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딸내미 팔자 엄마 따라간다고 팔자도 DNA가 있나봐 아니 이 쓰리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끌 끌 끌 끌 끌 5번 에휴 여자 생긴 거죠 뭐 쉽게 이혼해 주지 마세요 집에서 나가지도 마시고요 네 됐으니 아니요 여자는 아니고 집 나가서 회사 창고에서 잠을 자고 차에서 자고 거지처럼 살다가 집에 들어와요 6번 삐지고 집 나가는 상황 그 이유를 한번 적어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가장 최근 3주 동안 나간 건 남편과 남편 회사 형 저 이렇게 3명이서 치킨을 먹는데 남편이 회사 선임이랑 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힘들어했을 때 제가 충분히 위로해 주고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 그 형이 에이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래서 분위기 좀 풀어보자고 자기도 후배들한테 장난치면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잖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봐 이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조용히 해 그 회사 형이 아이고 부부 싸움은 너희 집에 가서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사과했죠 기분 나빴으면 화 풀라고 자기 마음 풀어주고 싶어서 했단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로 집에 안 들어오고 새벽 5시간 넘어서 통화가 됐는데 차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도 분위기 안 풀리시고 나한테 너무 배신감이 든다며 3주 동안 나가셨습니다 2번 야 3주 완전히 미친놈이구만 7번 뭐여 3주 동안 집을 나갔다고요? 쓴이 뭡니까 바보예요? 그동안 증거 하나도 안 모았죠? 저 정도면 바람피우는 여자가 있는 거거나 최소한 썸타는 여자라도 있을 거 같은데 쓴이가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하루만 나갔다 와도 미쳤다 할 텐데 3주 동안 집을 나갔다고? 애가 3명이나 있는데 이혼 이혼 노래를 부르다가 정작 이혼하자니까 왜 질질 끌겠습니까? 그나마 있는 재산 다 나누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? 지가 만나고 있는 새 여자와 함께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되겠으니? 아니에요 여자 문제는 아니에요 심지어 재산도 없어요 빚만 반반 나누게 될까봐 자기가 이혼 노래를 불렀으면서 막상 빨리 정리해달라니 질질 끄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계속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적어봐요 정작 연락을 해야 하실 분들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아마 시부모 말하는 거겠죠 아주 그냥 다들 짠 것처럼 남의 일 구경하듯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들 한 사람입니다 댓글 1번 뭐? 님이 더 대단해요 아니 애 낳을 때부터 알았다면서 왜 둘을 더 낳았어? 뭐야 이게? 비밀하던가 2번 이야 저런 거랑 살면서 애가 세 명이라고?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에 알았다며 3번 본문 대댓글에 애 셋 낳기 전부터 그랬다고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애를 셋을 더 어? 둘을 더 낳아가지고 세 명 만들었다고 이야 정말 미련하다 미련해 4번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그 새끼 딴 여자 있어요 증거수집부터 하세요 자기 자식을 셋이나 낳아준 여자한테 툭하면 이혼한다고? 아주 그냥 귀싸대기를 그냥 5번 나도 동의합니다 갑자기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지 여자한테 여자 100% 있다 6번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구하세요 저런 놈 집안 어른들은 왜 찾고 있습니까? 애들한테도 막 하는구만 어? 뭐 뜻백 게 있다고 찾아 참 깝깝하죠 그래 뭐 첫 아이 나올 때까지 몰랐다 치는군 거기까진 그렇다 치겠는데 첫 아이를 낳고 그런 놈인 걸 알면서도 피임을 안 했다는 건 뭐 어쩌겠어요 팔자지 뭐 알아서 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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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